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B2B 통신 상품의 디지털화, DX화화를 담당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DX본부장 민혜병입니다. 저는 오늘 KT가 준비하고 있는 통신 DX 상품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구직사이트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의 행사도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고 저희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재택근무 중이시거나 원격근무 중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삶의 형태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기업들은 과거에 오프라인 위주의 업무 환경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듯합니다. 현재의 디지털화된 근무 방식이 새로운 표준, 뉴 노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업무 환경에 디지털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매일 하는 온라인 업무 회의를 생각해보면 통신회선 기반으로 화상회의, 채팅이 이루어집니다. 원격근무도 당연히 통신회선 기반의 파일 공유, 일정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강의 또한 VR, AR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안정적인 5G 회선, 인터넷 회선 기반의 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환경이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업무하기가 편해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화의 시작의 근본은 통신, 통신입니다. 통신은 B2B 고객의 업무 환경에 온라인화, 디지털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상품입니다. 업무 환경에 디지털화를 위해 통신 서비스의 빠른 속도와 끊임없는 연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신에 대한 고객의 새로운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를 위해 통신에 대한 추가적인 3가지 커다란 고객의 니즈가 있습니다. 확장성, 안정성, 유연성의 니즈입니다. 먼저 확장성입니다. 고객들은 통신을 통신을 위한 자체 수단만이 아닌 통신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많은 기업 고객들께서는 마케팅과 고객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통신사만이 갖고 있는 고객의 위치 정보나 통화 정보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십니다. 통신의 장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같이 만들자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화가 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연결되는 것만이 아닌 훼손을 통해 고객이 주고받는 데이터와 트래픽이 스팸이나 바이러스,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보가 바이러스로 오염되거나 해킹이 되면 회사 일도 개인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스팸,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부터 고객의 트래픽을 보호하는 정보반 서비스가 더욱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연성의 확대입니다. 기업이 다양한 환경에서 디지털을 이용하면서 고객의 환경에 맞는 통신속도, 용량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싶은 고객의 요구가 있습니다. 또 고객이 사용하는 다양한 솔루션에 맞는 유연한 통신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의 확장성, 안정성, 유연성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KT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면 한 차원 더 높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KT는 전국 어디서나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KT의 장점인 90만 킬로미터의 광케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가장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망 커버리지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KT는 B2B 고객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KT의 네트워크 역량과 다양한 영업 역량이 결합하면 고객의 다양한 통신 D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00만의 모바일 회선 가입자, 기업 메시징 협력사, 2,000만의 유선 가입자를 통해 모은 다양한 데이터와 고객 서비스의 경험을 연결하면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업자는 기존 B2C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와도 확실히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서 확장성 있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기업 메시징을 예로 들면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국민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카카오톡도 모든 고객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10%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국민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KT의 문자메시징 서비스는 전국민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연결 가능합니다. 확장성이 있는 보편적인 사업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제 고객의 새로운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KT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의 DX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전화, 기업 메시징 등 기업 통신 서비스의 플랫폼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와 메시지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편리하고 빠른 수단입니다. 먼저 기존의 메시지는 이미지와 텍스트 위주이고 단방향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자메시지로 양방향으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추가적인 편의 기능을 더한 스마트 메시지 플랫폼을 출시하여 양방향 문자, 위치정보 알림이 같은 메시징 DX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객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신 수단을 단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신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다양한 통신 기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CRM 기능, 마케팅 기능이 결합합니다. 통신에서 나오는 고객정보, 위치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게 이를 API화하고 기업에서 제공하시는 다양한 업무 솔루션에 쉽게 결합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경리나라와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 업체와 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고객은 콜센터에 설치된 고객상담 시스템을 통해 문자만을 주고받거나 전화만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위치정보와 고객의 통화기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별적인 상담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훼손서비스의 안정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객들의 통신 트래픽 이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러한 트래픽에서 고객의 정보를 악성 스팸이나 해킹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T는 고객의 트래픽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KT 네트워크에 흐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제하여 안정성이 강화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T가 네트워크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KT의 통신망에 흐르는 트래픽을 분석하여 고객의 망을 위협하는 데이터를 찾아내거나 고객의 이메일에 악성 스팸을 보내는 것, 해킹하는 것을 찾아내어 마간에는 AI 기반의 UTM 상품, 지능형 위협 매일 방지 상품 등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기업 회선 서비스를 정액 요금이 아닌 사용량 기반의 서비스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달 정액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사용 시간에 따라 기업 회선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유연한 기업용 회선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무선의 맞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는 19년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루어냈습니다.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기업에게 제공하는 무선 서비스도 기업의 요구에 맞춰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단순 음성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업 전용 5G 상품, 5G 특화망 출시를 통해 기업 환경에 맞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전용 5G 고객을 위해 필요한 융합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5G 특화 서비스를 고객과 같이 만들고 이에 맞는 융합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의 특화망 정책에 발을 맞추어 주파수를 확보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화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G 특화망은 공공, 국방역에서 우선 고객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간 KT가 주도해온 철도 무선망, 국가재난망의 구축 경험이 특화망 시장에 활용될 것입니다. KT의 망 설계, 구축, 운영 등의 경험을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에 맞는 특화망 구축 운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특화망 구축의 차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구축 서비스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와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자체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장비 개발과 품질 확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객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KT 통신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현재 자사의 서비스 이외에 외부 솔루션과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더 줄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DX를 통해 고객이 더 편리해지고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